전국에 계신 에듀온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예금 우편일반 강사 이종학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서 이론 공부도 다 하고 법령 특강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또 북적북적의 본연의 정리와 암기 공부를 과정까지 다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작할 강의는 바로 이제 단원 문풀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원 문풀 강의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이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수험공부는 이게 왕도가 있다 그랬었어요. 우리가 이제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그런 말들 하지만 공부에 왕도가 없는 것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공부할 때 그럴 때 내가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서 공부하면 그만이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만 수험공부는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분량의 학습을 요거를 또 효율적으로 막 내가 완성해서 그래서 시험을 치러서 합격을 해야 되는 그런 목적성이 매우 뚜렷한 이제 공부가 됩니다. 그런 만큼 지금까지의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쌓여져 있는 노하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가장 효율적으로 나의 개인적 입장에서 가장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방법론이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죠. 저도 이제 이 바닥에서 너무 오랫동안 또 이렇게 굴러먹다 보니까 이런 노하우들이 저한테 좀 축적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린 이 학습방법이 바로 오즈오즈 학습법이었는데요. 자 이제 이응지읒 이응지읒 해가지고 이해, 정리, 암기, 적용 이 과정 이 네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한다. 그래야지 가장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이론정리하고 법령특강 했던 것은 이해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북적북적을 통해서 스텝 1, 2, 3를 봤잖아요. 빈칸도 채워보고 OX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단답식으로 막 대답도 해보고 이렇게 찾아본 것은 바로 정리와 암기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공부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게 바로 적용입니다. 적용인데 우리가 이제 객관식으로 돼있는 사지선다 문제를 풀고 그리고 이제 합격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객관식 문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출제됐고 그리고 유사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으며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내가 어떤 요령과 방법으로 풀어내야 되는지 이거를요. 지금까지 공부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들을 잘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 봐야 되는 이런 연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완성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지금까지의 이론 공부를 통해 C줄을 잘 엮었다면 이제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날줄을 채워넣어야 된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3배 같은 거를 짠다. 배틀에다가 3배를 짠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C줄을 만들었으면 여기다 날줄을 이렇게 채워넣어야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이제 3배가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제가 저 비유를 해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인데 이론으로 공부할 때의 그 느낌과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문제에 적용할 때의 느낌은 좀 사뭇 달라요. 그리고 이론으로 공부할 때 잘 이렇게 좀 안 됐던 거 이게 좀 애매한데? 뭐 이렇게 됐던 것들이 문제의 적용 과정을 통해서 착착착 채워져 나가지는 그러니까 이게 보는 관점 자체를 좀 이렇게 비틀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묘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방향은 다르지만 하나의 완성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인 C줄과 날줄의 관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적용 과정을 제가 이제 날줄에 비유를 해드리는 건데 자 요거를 위해 가지고 예금 우편 일반의 단원별 문제풀이를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과정의 특징을 좀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이해, 정리, 암기를 마친 수험생들이 이제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실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합격에 도달하기 위한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 자료가요. 그게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이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한 나의 보물과 같은 족보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연습하는 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다만 개리직 문제는 매번 이 발표 교환이 달라지고요. 그것 때문에 저 같은 이제 강의자들이 상당히 고생스럽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미리 뭐 어떤 자료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점점점 다듬어지고 축적되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거라기보다는 매년 원점에서 다시 갈아 끼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주 이래서 진이 빠지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할 때 그 과목의 특성 같은 것들을 뭐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 강의를 할 때에 이 과목의 특성으로 봤을 때 이 개리직 과목들이 그렇더라. 특히 이 일반 과목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 뭐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건데 뭐 재하소연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기출문제를 볼 때 유의해야 될 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그게 바로 뭐냐면 기출문제가 변형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전년도에 출제됐던 문제 전전전도에 출제됐던 문제라고 해서 그거를 고지곳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내용이 바뀌면 아 요 문항들도 좀 비틀어서 봐야 되는 거다. 이제 올해에 바뀐 개정된 내용대로 다시 대입해서 봐야 된다. 이런 측면들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이 질문이 들어오는 게 작년의 표현은 이렇고 올해의 표현은 이런데 이걸 같이 봐야 됩니까? 이게 어? 지금 보니까 문제에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교재 찾아봐도 똑같은 표현이 없는데 어 이거 맞는 표현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그 정도로 우리가 예민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강의자로서 강의를 준비할 때도 저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지만 여러분들이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이 토씨 하나라도 다르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어 이제 이 표현들을 익히고 그 다음에 그걸 찾는 연습을 하는 거 여기에 여러분들도 초점을 맞추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감옥의 특징이다라고 보시고 따라서 이제 기출문제를 제가 또 이 변형을 또 많이 이제 가해놓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집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때 여기다가 여러가지 이제 변형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출문제가 비로소 이제 완결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면 안됩니다. 우리 감옥의 특성은. 그래서 개정된 내용대로 그대로 좀 쫓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했는데 일부의 표현은 이거 지난 표현이지만 그거를 한번 또 같이 보는 게 좋겠다 싶은 거 어떤 문제들은 텍스트 말고 콘텍스트 그 문맥을 통해서 또 파악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바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남겨놓은 문제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올해의 그 이제 개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문항들을 재구성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에다가 이제 뭘 하냐면요. 유제. 비슷한 문제들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 출제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또 이제 문항도 늘어나게 된 마당에 이 출제 가능성이 높은 추가 문항 같은 것들도 함께 좀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주제들 별로 빠지는 주제가 없도록 이 기출문제와 더불어 예상 문제들을 구성했다. 그걸 유제 내지 추가 문항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문제집을 완성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문제풀이를 통해 관련 주제의 이론을 반복숙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실전 적응력을 향상시켜 놓고 가야 돼요. 그리고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어내야만 그리고 답안 마킹 체크까지 이거를 완결 지어야만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합격권 도달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빠른 속도로 빨리빨리 풀어내는 연습까지를 반드시 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번 과정에 이제 여기다 접목해 보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럼 이 강의는 누가 들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당연히 모두다예요. 모두다. 모두답니다. 그래서 아직은 내가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론 학습을 마치고 출제 경향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도 좀 보셔도 좋고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오즈오즈 단계를 다 거쳐서 마지막 단계로 이제 중요 내용을 반복숙다라고 개리직의 합격권 앙정권 이런 데다 도달하고 싶다 하시는 수험생들 모두가 이 강의는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문제들과 스텝 1, 스텝 1, 스텝 2, 스텝 3까지가 이제 정리와 암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스텝 4가 문풀이잖아요. 그래서 스텝 1, 2, 3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존에 정리해 놓은 내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볍게 안기사항을 체크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푸실 때 처음에는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문제를 푸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그 시간 체크까지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문제를 최대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채점하세요. 그리고 오답에다가도 설명을요 우리 기본서를 다시 찾아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오답 체크를 통해 가지고 다시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반복하기 위해서는 강의 수강을 하시는 겁니다. 강의 수강을 통해서 문항의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집어내고 그 다음에도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까지를 또 체크를 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일단은 강의를 생략하지 마시고 꼭 들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길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저랑 만나서 공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강의 수강 후에 공부한 내용을 또 꼼꼼하게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서만 해도 여러 번 지금 회독이 증강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단원별로 완결된 것을요. 이제 그 다음에는요. 이 북적북적 책을 놓고 이게 정말 달아서 없어진다의 느낌이 들 때까지 소거법을 통해 가지고 소거하는 방식으로 무한 반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내가 아직까지 내 머리에 정확하게 들어왔지 않은 내용들을 공부하실 때 다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문제 푸실 때부터 나 요거 잘 모르겠네. 요거 좀 헷갈리네. 요 용어 좀 아직도 낯서네.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체크해 놓으셨다가 하나하나 맞고 틀리는 것에 일일 비하지 마시고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하나 더 맞았다고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 더 틀렸다고 누가 야단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전부 다 이제 모조리 이 안에서 이제 내가 모르는 게 없도록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되니까 하나 맞았다고 아싸! 이러고 좋아하고 하실 필요 없이 이게 맞추긴 했는데 야 요거 표현은 내가 좀 낯설다? 하는 게 있으면 그런 걸 다 체크해 놓고 그런 것들 중심으로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무한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된 것들을 지워나가는 거예요. 완전하게 내 머릿속 해마에 내가 저장시켰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지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이 교재에서 모르는 게 없다 하시면요. 여러분은요. 100%가 아니라 200%, 300% 합격하시게 돼 있어요. 수석도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다 맞출 수도 있어. 진짜.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꼭 꼭 꼭 이렇게 무한 반복하는 거 이런 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풀이 할 때 제가 또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양보다 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문제 없는 문제 어디선가 막 불안하니까 다 긁어모아서 그거를 풀려고 이렇게 마음 먹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니 앞에서 내가 한 권의 문제집을 풀었다면 그 문제집에서 더 이상 모르는 게 없다. 까지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찾으러 떠나시는 건 괜찮아요. 그건 좋죠. 그렇지만은 그거 없이 그냥 불안한 마음에 문제의 수집러가 되는 거예요. 프로 수집러.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제집을 수집하고 있어요. 근데 개리직은요. 문제를 또 찾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막 온갖 카페 뭐 어디 어디 막 다 돌아다니면서 문제없을까 막 찾는데 자칫 잘못하면 예전에 기본서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문제들을 만나시게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억지스러운 문제들을 막 갖다 놓고 푸실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요. 앞에서 꼭 익혔어야 되는 것들을 다 내 걸로 만들지도 못한 상태에서 거기에 빈틈이 있는데 그 빈틈을 가지고 또 새로운 문제를 풀어봐야 또 틀리게 돼 있어요. 이 뭔 무한반복입니까 이거는. 잘못된 무한반복이에요. 내가 합격에 도달하는 것을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는 거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외우는 거 귀찮아하면 시험에서 시험 통과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외우고 어떻게든 문제풀고 결국에는 문제풀이한 것도 외우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는 겁니다. 이런 거를 위해서 계속적인 무한반복을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꼭 요거 잊지 마시고 이 문제풀이를 할 때의 학습 5단계 해가지고요. 요 순서대로 꼭꼭 공부해 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무한회독을 하시는 거예요. 무한회독. 자 그렇게 하는 과정을 우리는 도야한다고 얘기합니다. 도야한다라고 해서 담금질을 하는 겁니다. 갈고 닦고 다듬고 담금질 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초벌구이 한 거 재벌구이 하고 또 3번 4번 구워내고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합격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이 노력과 시간 투입이 없으면 합격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압축적으로 해내느냐 얼마나 내 실력을 도야하느냐 이것이 합격의 열쇠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합격을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이 도야의 과정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네. 강의실로 이제 옮겨서 우리 이제 문제풀이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준비되셨으면 아까 이제 5단계 이 체계적인 학습법을 기억해 두시면서 그 순서대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먼저 강의실로 가서 여러분들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